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웨어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여기로 출근했습니다. 끝인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갑자기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왜 트레이저가 현장에 왔냐면 왜 왔냐. 엘라이 형 뮤직비디오를 찍는 걸 응원하러 왔어요. 당신의 힘을 보여줘! 당신의 힘을 보여줘! 당신의 힘을 보여줘! 하나 둘 셋 파이팅! 우선은 갓예담에, 박예담에 아닙니다. 갓예담에 이 세상에 하나뿐인 목소리를 체험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늘 예담 군의 뮤직비디오를 촬영 현장에 왔는데요. 그 기분에 맞춰서 오늘 왜요? 이행 씨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왜! 왜! 어? 오케이! 요! 요시루 안 좋아해. 왜! 왜! 왜 예담이 형은 요! 요렇게 멋있을까? 왜! 왜! 왠지 모르겠지만 너가 요! 요정 같다. 요! 요! 왜 로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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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어? 내 고막을 훔쳐간 범이! 자랐다. 하아, 잘한다. 하아! 워키우! 요즘 왜 그래? 왜 이렇게 해? 잘생긴 것 같아. 내 마음이 없잖아. 내가 사랑해. 여기 다 편지기다. 내가 사랑해. 당연한 문제인데 정환 씨가 말해주세요. 정환 씨 이건 알잖아요. 그 이유는 저희 12명이 모두 모여야 트레저가 완성되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처음 듣고 그걸 말하려고 어색하진 않은데 저희가 어색하지 않은데 진짜 어색하지 않은데 교류가 많지 않아서 처음에 어색한 이미지가 생기니까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색하지 않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 원할게. 원할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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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는 안 되나요. 왜 우리는 안 되나요. 왜 우리는 안 되나요. 지금이 너무 웃겨.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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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마쇼는 왜요가 아니었던 거에요. 와이. 왜요. 너가 왜요였어. 저는 왜요가 근접하긴 했어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라고 doubles게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 맞을까 싶은 멤버를 고르자면 골라주세요 지현이요 왜요? 다들 정말 잘 맞지만 지훈이 형이 진짜 잘 맞다고 느꼈던 게 무슨 포인트가 똑같다? 뭔가 어떤 상황이 좋아지면 지훈이 형의 다음 반응이나 어떤 말을 할지 다 예상이 돼요 그걸 말하잖아요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왜요? 왜요? 왜 트레저 없이 예담이 안 되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왜 동이네요 왜 동이네요 형제가 12명이 있는 거예요 저까지도 하면서 방준님 저는 형 동생들이 정말 제 버팀목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울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울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 울타리예요? 안녕히 계세요 파이팅 하세요 이빤 봐 할래? 이빤 봐 할래? 왜요? 시작이에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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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는 이제 정말 좋은 명곡을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큰일 났네요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인가요? 이 바지에 커스텀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화내고 이런 경험이 많이 없어서 이상한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속 시원하고 후련한 느낌도 들었고 다 표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새롭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